싸우자 내놔 다 내 거야 내꺼 싸워보자고 싸워서 이기면 가져가 너 피카츄 여기에요 싸우러요 싸워요 내가 이겼다 봤지 봤지 나한테 안되지 이제 이건 내꺼야 원래 포켓몬은 이런거라고 이기면 가져가는거야 알겠어 이겼다 이제 이 피카츄는 내꺼다 뭐 그래서 그거 하나 구한거야 겨우 하나 구해서 나온 소중한 띠브시리야 그 전날도 갔었는데 애들이 엄청 많았거든 다들 1시간 반씩 기다렸는데 빰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이겨서 그 아저씨가 가져가고 나는 어제 겨우 챙겼어 이거 와 장난 아니다 해 나도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나중에 빵 많아지면 그때 사준대 뿐 우리 엄마도 안사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제 혼자 편의점 가서 겨우고 했잖아 아 나는 포켓몬빵 언제 먹어보나 궁금한데 난 어제 먹어봤는데 뿌뿌 로켓땅빵이 제일 맛있대 진짜 부럽대 야 오비키 어 박세인이다 뿌 엄마 박세인 누나잖아 양갈래잖아 오비키는 없어? 어 오비키는 조금 나오는데 왜? 핵? 이거 봐 내 포켓몬 디브시 컬렉션 와 장난 아니다 엄청나다 뿌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데? 구하기 어렵지 구하기 진짜 어려워서 나도 엄마한테 홈플러스 갔을 때 이거 줄 서서고 하자 그랬는데 엄마가 시간 없다 그러면서 안서줬어 핵!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혼나 맞아 그리고 또 1시간 반 동안 기다린 다음에 그것도 겨우 가위바위바해서 이기면 가질 수 있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뿌 엄마 박세인 누나 진짜 부럽다 누나 누나 그거 어디서 모았어? 나는 그런 애들한테서 뺏었지? 아하하하하 빼서 나는 박세인이니까 천하 모자 박세인 천하 모자 박세인 누나 뺏는 건 부른다 뭐지 않아? 맞아 뺏는 건 나쁜 거야 해 무슨 상관이야? 난 천하 모자 박세인 천하 모자 박세인인데 악마다 악마 다시 애들한테 돌려줘 뭐라고? 악마라고? 너네도 나한테 줄 거 없어? 이건 내 건데 어 하나 있네 안돼 이거는 내가 운 좋게 포켓몬빵 거우 하나 구해서 겨우 하나 있는 건데 운 좋게 나한테 뺏겼네? 아 왜 그러냐고 왜 뺏어가냐고 내 건데 아 여기가 너 하나 득템했네 이게 바로 실전 포켓몬고 안 담궜 나? 안 담궜 나? 아아아아아아 뭐야 우리 왜 울고 있어? 아아 방세 누나가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티브씨를 가져갔어 아 뭐 띠브 씨를 가져가 그거 얼마나 구하기 힘든데 내가 엄청 어렵게 구한 건데 오리온 이거 봐봐 짜잔 열면 엄청 많지? 우와 그거 어디서 났어? 교회 친구가 빌려줬어 너 이걸로 놀고 있을래? 오 이 스티커북 아 박세 누나한테 복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생각났어 복수할 수 있는 방법? 그게 뭔데? 이 개줄게 뿡뿡 죽었어 악마 박세 누나한테 이브 씨를 뺏어갔겠다 복수할 거야 죽었어 오키님들 악마 박세 누나한테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? 그러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힘을 얻어서 멋지게 복수를 할 테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 피카츄도 있고 좋은 거 진짜 많다 맞아 아영 꼬부기 쏘드라 카이리 리자몽 리자드 라이코 당장조 이거 이거 프리전 완전 세지 이브이랑 칠색조 멋지지 코릴이랑 토키비 흠 그려줘서 고마워 내가 이걸로 박세인 누나한테 골탕 먹을 거야 복수하고 돌려줄게 박세인 누나 누나 나 띠브 씨를 엄청 많은데 우리 집 올래? 갑자기 많이 생겼어 거래할 거면 우리 집 와 헤헤헤헤 악마 박세인 누나 죽었어 케이크 케이크 피카츄 포니타 쏘드라 맞아 아영 꼬부기 파이리 리자몽 리자드 라이코 무장초 엄청 멋진 거 많지? 이브이 파이리 칠색조 프리전 됐어? 귀여운 프린이랑 도쾌피도 있다고 헉? 이게 다 뭐야?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진짜 많지? 진짜 많이 있잖아? 봐봐 봐봐 누나 봐봐 어디 좋은 거 있나? 누나도 좋은 거 많지? 바다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나와라 피카츄 나와라 이브이 둘이 싸울 거다 야아 백만 볼트 이브이 이브이가 이겼다 어때? 좋지? 맞지 맞지? 좋은 거 많지? 음 음 몇 개는 내 거 있는 거랑 중복되고 나머지 띠브실은 정품이 아니네 뭐라고? 정품이 아니라고? 응 그거 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뭐라고? 그런 거야 써내밀도 있는데? 응 하여간 내가 갖고 있는 거랑 거래하려면 누나 갖고 있는 거 다 내놔야 할걸? 이거 다 주면 거래할 거야? 뭐 나도 이거 얻은 거라 새로운 거 갖고 싶기도 하고 거래해 거래 그래 기분이다 나도 어? 엄마네 네 엄마 지금요? 아 좀 이따가 갈 건데 네 네 네 지금 가면 안 늦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가져가쇼 알겠어 어때 승인? 승인 나도 승인 내 거다 내 거 고맙다 난 늦어서 고맙긴 뭘 내가 고맙지 난 이제 간다 엄마한테 늦으면 혼나 잘 가 케 케 케 케 아하하 이게 진짠데 이상한 거 가져갔네 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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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비키 우리 포물들 잠깐 보고 갈까? 예뻐 이게 뭐야? 이게 다 뭐야? 아까 그 띠브씨? 피가 피깍쥬? 포란 맞아요 뭐 이렇게 생겼어 짜증나게 얘는 토클 피잖아 뭐야 누가 이렇게 색칠 났어 킹박들 타고리온 으아 당했잖아 악마 박세희 누나한테 스티커 뺏긴 사람 너 뺏겼어? 뭐야 이거야? 어 자 다음부터 뺏기지마 사실 형아도 뺏겼었어 근데 다시 찾아왔어 다음부터 뺏기지마 알겠지? 자 너는 이거 뺏겼어 자 자 자 이거 가져가 좋아 오늘도 신나게 티브씨 가져가서 다시 찾아오기 대 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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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